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대회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지만 7, 8월 중 폭우와 함께 강력한 태풍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폐수와 안전 문제에 대해 보완책, 대안책, 차선책 등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조직위원회는 152개국 4만 3천여 명이 참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수경지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폭우와 폭염이 더 심화될 상황이어서 차선책으로 젠버리계 제부지를 무주 태권도원이나 구천동 야영장 등과 같이 차선책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소방 guise 121차 slate 잡出 Candidate jó 3 Core Set Seg